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전라국 축복가정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지구 가정연합부회장 이준입니다 늦은 시간 천시문 기대에 정성을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3주간 진행되었던 가정의 행복한 신전라국 안착완성을 위한 가정행복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주 일요일 7월 11일 거행될 예정인 평화축제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성일에 개최되는 평화축제는 평화예원을 가정연합회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지난 4월 4일과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본부에서는 하늘부모님 성의 평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를 상속받아 지구별로 하늘부모님 성의 평화축제를 진행하도록 준비해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에는 신경상국에서 평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1일에는 원래 신경인국에서 평화축제를 거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본부 차원에서 7월 11일 신경인국을 포함한 신경원국, 신충천국, 신전라국 네 개 지구가 동시에 평화축제를 진행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각 지구별로 특별한 날에 거행할 경우에는 참 많은 준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네 개 지구가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서 단독으로 진행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이번 주에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평화축제를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 하늘부모님 성의 제4지구 호남제주 평화축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당신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예원을 확산하고 하늘부모님과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예원 및 새 식구들에게 평화의 어머니를 증가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와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휴면 가정복귀 및 새로운 출발의 장을 마련해서 참사랑을 통한 참가족운동과 행복한 가정공동체를 실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UPF 6개 기둥 상충부 조직 확산과 더불어서 싱크탱크 2021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1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1일 오는 일요일 성일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장소는 오프라인으로는 광주교구 광주교회 대성전에서 하고요 온라인으로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합니다 참석 대상과 인원은 총 2만 2천명 기존 식구 3천명과 더불어서 그리고 기존 식구가 한 명의 휴면 가정을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면 가정 식구 3천명, 세 식구 1만 6천명을 목표로 해서 2만 2천명이 이번 일요일 날 하늘 부모님 성의 제4지국 호남 제주 평화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수는 먼저 사회는 전국진 YSP 부회장께서, YSP 회장께서 사회를 보시겠고요 그리고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막으로서 먼저 환영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재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고 축하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1막은 평화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 영상이 상영이 됩니다 주제 영상은 세계본부에서 만들었던 그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정 증거로서는 고재유 전 광주광역시장께서 효정 증거를 해주시고요 문화 공연은 리트렌젤스에서 영상을 통해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2막에서는 하늘 부모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 영상이 진행되고 효정 증거는 자왕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화 공연은 YSP 효정기동단이 문화 공연을 하겠습니다 제3막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 영상이 진행되고요 효정 증거는 임정민 제주 국제문화원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마무리 문화 공연 휘난에는 광산 효정 합청단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화축제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평화축제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평화애원은 평화애원과 세 식구는 평화애배로 연결되고요 평화애배에서는 이제 평화수련을 거쳐서 가정연합 식구로 가려고 하는 그런 큰 틀의 흐름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잘 마련되고 준비된다면 거대한 세 식구의 물결이 그리고 많은 평화애원분들이 가정연합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가정연합에 바라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정연합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그 철학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부모님의 말씀의 본문을 훈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은 경험을 통해 체유를 통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말이나 글 혹은 일반 교육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만 완전히 체득할 수 있습니다 아기로 지음받은 아당과 혜아는 성장하면서 참된 자녀의 심정 참된 형제의 심정, 참된 부부의 심정, 참된 부모의 심정을 단계적 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채울함으로써 완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체적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장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천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 아들, 딸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정해 놓은 것이 세 개입니다 세 개의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연령의 사람들 자기 남편과 아내와 같은 동년배, 자기 아들, 딸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된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인류를 그와 같은 기준에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 자기 아들, 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정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천성경 4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가정이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라는 내용의 여러분의 민화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한 마을에 따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고 각자의 논에 벽가리를 쌓아 놓았습니다 벽단을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이 이제 막 결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혼살림을 낳았기 때문에 쌀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중에 몰래 논에 가서 자기 논에 있는 벽단을 동생의 벽단을 쌓아 놓는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날 밤 또 동생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가서 내 있는 벽단을 우리 형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벽단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논에 가보니까 이상하게 어제 벽단하고 똑같은 양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형은 동생의 벽단으로 동생은 형의 벽단으로 이렇게 벽단을 옮겼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둘째 날도 이상하게 똑같은 거예요 셋째 날에 또 갔습니다 셋째 날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 갔는데 드디어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아 바로 서로 이렇게 벽단을 옮겨 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화, 이 설화는 이게 어찌 보면 설화 그냥 이야기로는 줄만 알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충남 예산에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제비가 발견되면서 이 이야기가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의좋은 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의좋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더 먼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효심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부모님께 먼저 봉양해 드렸고 봄과 가을이면 술과 떡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렸고 친척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부모가 죽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형은 아버지의 묘에서 그리고 동생은 어머니의 묘에서 3년간 심요정성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고 부모를 섬겼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형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제의 아내가 만약 볕단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생 가정에서 동생의 아내가 형님에게 그렇게 볕단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좋은 행제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아내도 서로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볕단을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의좋은 형제라는 그 외적인 그 내용 속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정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 이것이 얽혀져가지고 의좋은 형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이렇습니다 한쪽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부만이 사랑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하고 그 사랑은 본론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자네에 대한 효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되었을 때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정행복조사는 그냥 한쪽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내용을 조사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가정행복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가정행복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일구 안착시대를 맞이해서 영인체와 사랑완성의 천보 수행을 통한 3대 축복을 성취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대 축복의 기초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없이는 3대 축복을 이룰 수도 없고 가정이 없이는 영인체와 사랑완성도 할 수 없고 가정이 없이는 천보 수행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족행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재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행복한 교회, 가정이 행복한 신전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신전라국을 안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전략으로 이 부분을 성취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회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 기간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을 하는 대상은 신안국 가정이나 4지구에 소속된 식구 중에서 축복을 받은 가정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설문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설문 1호는 총 625명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식구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4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족행복 설문조사를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설문할 것이냐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설문지 그리고 가족행복 관련된 어떤 행복 관련된 설문지 일본의 설문지도 어느 정도 봤고요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들어갈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문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과 홍보를 진행했고 설문조사를 3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5일 이후에 설문조사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정행복 설문조사에 대한 구성은 총 3개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심정권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신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기쁨 기분이 좋은가 라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식사와 대화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부의 심정과 연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어떤가 그리고 내 자녀를 존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기쁜가 신앙생활은 같이 하고 있는가 식사와 대화는 어떤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고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혼대쾌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문했고 신앙생활에 대한 만독조도를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가정행복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정행복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명이 어떤 분들께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남자분들은 83명 그리고 여자분들은 535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여성분들께서 많이 해주셨고요 연령대에 있어서는 30대와 40대에서 145명 그리고 50대와 60대에서 444명 바로 이 연령대에서 많이 해주셨고 1세분들이 596명 2세가 22명 그래서 거의 1세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기간에 있어서는 21년에서 30년이신 분들이 238명 그리고 31년에서 40년인 신앙기간인 분들이 232명 이렇게 해서 21년에서 40년 되신 분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많이 응해주셨고요 그리고 한안가정이 67명 그리고 한일 이란가정에서 522명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또 한일과 이란가정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국적에 있어서는 한국이 156명 일본이 441명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 이 설문에 많이 응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찌 보면 여기서 고백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의견들이 많이 참여되었고요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50대에서 60대의 연령대 그리고 일세분들의 의견들 그리고 신앙기간에 있어서는 21년에서 40년 그리고 한일가정 그리고 국적이 한국과 일본인 분들의 중점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0대 80이라는 파르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에 참석했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가정연합 어찌 보면 3천 명 정도의 어떤 일반 정식구에 있어서 20%입니다 그런데 이 20%가 가정연합의 전체적인 80%의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고 성장에 있어서 이분들이 80%의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설문조사에 임했던 이분들을 어떻게 더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20%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참여했는데 나머지 80%를 어떻게 20%처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관계, 부부의 심정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문조사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도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 5점을 매겨주시고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점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하면 3점을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경하십니까? 평균 4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의지하십니까? 이 부분도 4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 나의 배우자는 신체적으로 건강합니까? 이것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배우자는 정신적으로 건강합니까? 이것이 3.8 그리고 나는 나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3.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부분이 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배우자와 주 5회 이상 식사를 합니까? 라는 부분이 4.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배우자와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합니까? 이것이 3.5가 나왔고요 이 모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부분이 몇 점이 나왔냐면 3.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5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동양 사람들은 설문조사할 때 그렇게 나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평균을 보시면서 보통 0.5 정도를 내리시면 생각이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떤 점이 좋냐면 3.5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우자의 만족도는 여기에 설문조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우리 식구들 중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도는 3.5 정도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분이냐면 1.1-6의 나는 나의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부분이 아주 낫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떻게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설문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조사했냐면 배우자의 관계에 만족도를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상관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1-5번이 가장 배우자의 관계에 만족도하고 가장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나는 나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분이 좋게 되면 바로 배우자의 만족도가 관계성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것이 뭐냐면 나와 나의 배우자는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이 부분이 관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나의 배우자를 존경합니다 라는 이 부분이 관계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되느냐 바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기분이 좋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 그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성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는 저희 몇 가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연합 부회장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임실교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재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임실교회장을 하면서 식구들을 친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본부에 있으면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실교회장으로 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실교회장을 딱 명 받은 다음에 바로 전화를 드린 분이 누구시냐면 임실교회의 재직회장님이셨습니다 재직회가 전화 드렸더니 재직회장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전 전북대 병원에 계셨습니다 바로 재직회장님 아내분이 암투병 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암투병 중인 우리 재직회장님의 사모님 재직회장님의 아내분을 만나러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하미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첫인상은 젊은 시절에 참 미인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교회 식구들 이야기였습니다 이 식구는 이렇고 이 식구는 이렇고 이 식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줘야 돼요 목사님 이런 걸 챙겨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암투병에서 깨어나시기를 기도했고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만하미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임실교회로 임명받은 지가 명받은 것이 3월 초였는데요 딱 한 달 만에 연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연계에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감동받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하미 권사님과 만하미 권사님 옆에 계시는 우리 김종원 재직회장님이십니다 원래 김종원 재직회장님은 신앙이 별로 없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떻게 재직회장님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을 기르셨고 그리고 항상 만하미 권사님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만하미 권사님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요 저는 만하미 권사님을 생각, 만하미 제 아내를 생각하면 그 신앙을 생각하면 전 너무 바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하미 권사님, 성교사님의 그 신앙을 칭찬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성교사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실적은 뭐냐 바로 김종원 장로님을 신앙으로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신앙의 전도를 완전히 해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바르셨기 때문에 연계에 가신 이후에 우리 김종원 장로님은 매일 아침에 동이 트면 만하미 권사님의 원전에 가서 원전에 그 풀을 뽑고 그렇게 원전에서 정성을 들이신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찌 보면 남편이 심요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부부의 심정에 있어서 놀라운 겁니까 부부끼리 신앙을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일본 성교사분들, 우리 성교사분들의 꿈일 겁니다 정말 남편과 같이 기도하고 정성들이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부의 심정권을 넘어서 이제 부모의 심정권을 체크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존중합니다 합니까? 4.4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의지합니까? 3.9 신체적으로 나의 자녀는 신체적으로 건강합니까? 4.3 정신적으로 건강합니까? 4.2 나는 나의 자녀와 함께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4.5 그리고 나는 나의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까? 3.2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와 식사를 합니까? 3.8 그리고 나의 자녀와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합니까? 3.5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십니까? 3.8 정도 3.8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0.5를 빼면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를 사는 마음에 있어서 그 만족에 있어서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의 자녀와 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부분이 연관관계가 많았고 두 번째 나의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할 때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 부부의 심정권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임실교에서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지금은 연계해 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병환 장로님이십니다 1959년도 신옥순 순회사님께서 개시로서 말씀을 전해서 이병환 장로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를 하고 입협원서를 쓴 낫자가 1961년 7월 4일 바로 이틀 전 7월 4일에 입협원서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입교와 함께 우리 이병환 장로님께서 그 나이가 28이셨습니다 28이셨는데요 그때 입교원서를 쓰신 후에 신옥순 군사님에게 방을 한 칸을 내주십니다 그 방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 3칸을 모두 헐어가지고 수련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수련소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병환 장로님의 아내분이신 최양순 군사님은 수련소의 주방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수련생들의 밥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40일간 청파동에서 수련을 받고 나서 큰 은사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쌀 108가마와 집을 팔아가지고 아버님께 부모님께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참 아버님께서는 수탱리에 공장털을 구입하시는데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병환 장로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에서 고난을 시작할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소를 키우셨는데요 소를 키우면서 이 소는 부모님을 위해서 헌물할 소라고 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이 소한테는 정말 최고의 여물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덴버리 고난에 있는 동안 그 소를 키워가지고 아버님께서 출감하는 동시에 한남동 공간에 이 소를 올려 축하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소를 가지고 축하잔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분이신 우리 최양순 권사님께서는 1970년 12월 한강물이 열면 김일성이 회감년을 서울에서 열게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부인들이 총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3년 임지생활을 했고 그때 경북의 공화 안동 영천에서 3년 개근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년 총동을 나갈 때 슬아에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큰 자녀 15살에서부터 열 몇 살 되는 아이들이 네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정성을 들이고 성별한 후에 낳은 2세 자녀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총 6명의 자녀를 놓고 3년 총동을 나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나가시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병환 장롱님께서 안 나가려면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래서 큰따님께서 엄마 엄마 내가 아이들 내 동생들 잘 키울 테니까 엄마 총동을 나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정성의 기반 후에 놀랍게도 장성한 아직 1세인 장성한 네 분의 장성한 분들이 모두 6천 가정 축복을 받으셨고 2세로 태어난 분들이 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자리에 이병환 장롱님께서 함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병환 장롱님이 바라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안착시킬 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천보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천보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고 그 사랑의 근본 대신은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상소시켜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앙생활에 대해서 선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예배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4.2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가? 이것이 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역교회 예배를 잘 참여하고 있다 4.3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훈독해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려주고 있다 부터 조금씩 떨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 가운데 정착시켜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는 신앙생활과 아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만족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관계가 있는 요소가 여기에서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훈독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훈독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 두 부분이 가장 영향 상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우리 가정 행복합니까? 라는 부분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3.64점 여기에 0.5를 빼면 3점 정도 됩니다 아직은 평균 그냥 보통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한 신전라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척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최소한 3.6점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 가정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분석을 더 해봤습니다 과연 가족 행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가 무엇이었느냐를 봤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성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내용이 다른 부분도 어찌 보면 자녀와의 만족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보다 높은 것이 배우자의 만족도가 영향을 가장 미쳤고 그리고 회귀분석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만족도가 결과적으로 어떤 요소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는 요소를 분석을 해봤더니 배우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가정 행복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문조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의 만족도를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가정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 가정연합에서 부부간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냐 부부의 심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결혼을 더 빨리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더욱 더 우리 인생 축복가정들도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이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행복한 가정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사람들이 가정연합교회에 물밀듯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를 하는 시대에서 전도가 되는 시대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가정연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부모의 심정과 부부의 심정을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정,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주관식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직자와 식구 간의 관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참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라국의 건의상을 했습니다 식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목회자분들께서 목회자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식구가 화합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십시오 교회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사랑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전라국 도전할 것입니다 이상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라국 도전할 것입니다 신앙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의 소그룹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정착시키는 방법들을 만들고 우리 남편분들의 신앙생활의 정립 우리 이세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정립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게 할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금 축복국에서 가정국에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현장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의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신전라국 도전하겠습니다 선배 가정과 후배 가정이 심정고주를 하고 심정교류의 시간을 만들고 한국 식구와 다문화 식구 간의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참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한 신전라국 분명히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계십니다 영혼 불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상재 회장님도 계시고 언론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귀한 공지교육기를 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시고 또한 신앙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신전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곤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너무 힘든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분들이 든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 된다면 가정의 행복한 신전라국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 안착완석의 선두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전라국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신전라국 모든 축복가정과 식구들이 이상재 지구 회장님과 똘똘 뭉쳐서 각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기관차의 사명을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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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